그런데 지윤이는 이때까지 학습에 대한 경험이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공부에 관해서 지윤이한테 주로 하시는 일이 잘못한 거 꾸짖거나 챙겨주시고 자꾸 지적하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부와 관련된 어머니와 지윤이의 관계는 아주 부정적이고 또 상호관계가 그냥 지윤이는 엄마 얘기를 하면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꾸 먹어라 왜 안 먹니 이러면 먹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공부를 좀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윤이 이런 거 잘하는데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라든가 또 지윤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윤이가 공부를 하고 싶도록 하는 마음을 생기게 동기를 생기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윤이가 공부를 어려워하는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하면 어떤 아이든지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있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이제 다가가 보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가 정체츠고 있습니다 청년자막 제공 및 광고가 정식 협조해서 국제주의를 더욱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쪽에서 기업처럼 창고를 참고했고 우리 교수님의 제공 및 광고가 정신이 있었습니다